소대진의 손에서 나고 여배와 서서 누구시지? 다른 분이 또 오시는 건가? 자 그리고 이 분이요 92년도 미스 춘향 선발대회에서 대학생 나이에 미스 춘향으로 뽑으셨고요 한국 최초 서울에서만 100만 관객 돌파했던 영화죠 93년 영화 서편재의 취연입니다 바로 구독인 오정혜 선생님이십니다 대박 이 분을 여기서 본다고 작사입니다 우와 내 분을 여기서 오는 날이 가다네 아리랑 하다리가 났네 아리랑 운경 시제 흥믹 노인나 부부야 부부 부부가 부부 부부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은능 아라리가 났네 청천하늘에 단별도 많고 이미 가슴속인 소신도 많아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은능 아라리가 났네 멍게 멍청하늘 한국맛이다, 한국의 맛이야 고기의 차 아리랑 노래 잖아 아리아리랑 슬리슬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은능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은능 아라리가 났네